자 덤벼 자 그리고 저기 공을 한번 바꿔볼까요? 공은 제가 또 피날레 중에서는 빨간색 오렌지 피날레 있잖아요 오렌지 색깔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여기 그림이 좀 다른데 이거 오렌지 색깔입니다 저기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아 그리고 여기서 힌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술 코너 없느니 나 이런 거는 아직도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하다가 어떤 키를 누르면 약간 지금 제가 조종하고 있지 않은 선수한테 가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내가 그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메시 대 메시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니까 물론 컨디션을 일관되게 고정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일정하게 근데 그것보다 그냥 좀 약간 리얼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랜덤으로 어 날씨 좋다 비가 좀 오면은 또 비나 눈이 오잖아요 그럼 또 미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 놓치는 공인데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디테일도 있고요 정말 즐거운 경우도 있어요 정말 즐거운 경우도 있어요 하이 스코링 콘테스트를 보면 그건 좀 더 어려워 저게 좀 더 어려워 저게 좀 더 어려워 저게 좀 더 어려워 저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저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저게 좋은 시작이죠 저게 좋은 시작이죠 이미 시작했죠 짐 짐 짐 짐 둘 다 바르셀라나 전술이 같으니까 가자 아아 좋았는데 완전 지금 크로스 완전 좋았는데 날카로웠다 아우 씨 여기 장난 아니야 몸싸 아우 날 집중하게 하네 저식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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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잘 먹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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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퍼가 완전히 지켜냈어요. 아주 아름다운 역할이예요. 우리 지금 돈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내고 온 관중들 기쁘게 해드리자 우리 아 불안불안하게 하면 안되는데 아 나 여기서 솔직히 살짝 겁먹었어 뺏길까봐 저긴 메시한테 줄건데요 전문 있거든요 롱패스인데 낮게 깔아서 조금 낮게 그래 빠르게 되니까 너 제껴볼게 제니시가 제끼는거거든요 아 야야 잠깐만 아 저 우리 팀 아니 야 야야 너 미쳤어 아니 저 우리 공 뺏었어 메시 공을 뺏었어요 제가 저 락키트 치아 누구야 왜 이런다니까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기 우리 팀을 조심해야 돼 상대방이 아니라 간다 간다 내가 뭐 하는거야 피터 뭐 하는거야 뭐 하는거야 무조건 걷어내면 그냥 그렇지 코너킥 때도 상관없어 너 앞에서 지울 것 같은데? 메시가 어디 갔죠? 뒤에서 달라붙으니까 수아레즈가 틈이 없어 미쳤다 진짜 손을 쓸 수가 없네 이거 패스가 진짜 완전 날 정신 못차리게 하는데 이거 아, 너네네, 당장은 생각났어 너무 많이 생각나라 생각났어 그냥 손을 쓸 수 없는 시간 좀 더 싱싱한 시간 택배가 막혀있어 택배들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, 내가 이거 안 보여줄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바설론가, 라이브는 그냥 리액션을 제가 듣고 스타디엄에 대한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스타디엄에 대한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스타디엄에 대한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아 근데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음 어쩔 수 없다. 내가 지금 보여줄 실력이 안 된다 지금 손가락이 지금 아직 그 타이밍이랑 있거든요. 제칠 때 그 타이밍 감이 지금 또 다시 잃어가지고 감을 다시 찾아야 돼. 아 이게 안 됐다고? 내가 진짜 11인 11명의 축구를 하고 싶은데 메시 위주의 축구를 해야겠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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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한 번 제 끼고요. 아 이거 제 끝집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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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나이도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제치는 것도 어려워졌어. 어려워. 얘네들 약간 반응이 빠르다기보단요. 뭔가 내가 이미 움직일 것을 내가 방향키를 입력하는 순간 약간 얘네들도 이미 그 방향키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 같아. 지금 이게 난이도가 좀 낮았으면 진짜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. 잘해야 된다. 잘해야 된다. 잘해야 돼. 여기. 진짜 조심해야 된다. 저 티키타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. 야. 이걸로 봐. 아 됐어. 됐어. 야. 야. 아 또 내 잘못이야? 왜지? 내 잘못인가? 내가 팔꿈치 쳤나? 아니 이거는 근데 저기 뛰어오고 오고 있던 쟤가 보고 있고 나는 앞을 못 보고 있고 공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쟤가 내가 앞에 있는 걸 알면서 달려들었잖아. 테스코 피터는 그 키퍼가 A플러스 그레이드 지금은 기회이긴 하거든? 아 지금 아 위치가 메시가 각도가 지금 제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저기가 제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제 옆에서 보는 느낌이잖아요. 선수를 그 다음 공이랑 와 아니 패스를 저렇게 한다고? 야 야 야 이런 야 미친 것들아 너네 진짜 좀 봐줘 자식들 좀 봐주면서 에이 자식들아 너네 너네 안되겠다 내가 지금 메시 공 잡았다 나왔다 나왔다 아 이거 됐는데 아 쟤가 마지막에 발로 뺐어 공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그렇지 아무만더 그렇지 아무만더 그렇지 아 이렇게 아이씨 아 내가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데 너네 각 나왔다 비켜 비켜봐 이 자식들아 비켜봐 아 아 아 아니 너네 앞에 안 비키냐 너네 진짜 아니 여기 잠깐만 얘네 너무 너네 안되겠어 야 너 라키트 지나가 라피냐로 교체해 그 다음에 저기 아르토르다가 여기 뭐야 카를레스 아레나로 바꿔 잠깐만 비달이 있는데 비달 들어와 부스케치 부스케치 한번 바꿔 좋았어요 조르디 알바가 진짜 굉장한 오케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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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메시한테 가자 아 감차 했는데 감차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거 감차로 차긴 했는데 너무 급하게 차가지고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됐다 됐다 아 됐는데 좀만 너도 아쉽니? 나도 아쉽다 메시가 이제 저렇게 수비수한테 쫓기고 있으면은 명중률이 또 이제 골 그 결정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압박을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 압박해 주는게 있어 또 타이트 압박이라고 해가지고 압박을 해주면은 선수 이 선수가 집중 부담을 느껴가지고 실수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에라 모르겠다 아 안됐네 야 저 패스 뭐야 막아야 돼 몸으로 막아야 돼 이거 안 돼 야 이거 야 이거 아 아 아 그래도 아까보단 넓다 그쵸?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약간 4대0은 너무 심했다 5대0이었나? 바로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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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메시 한번 보여줘 내가 지금 지금 감을 못잡아서 그런데 너네 아 감을 못잡았어 내가 지금 오 됐어 왜 아무도 없어 아 아니 저기 수비가 틈이 없네 빈틈이 아 와 저 안쪽으로 다리 공 빼내는 거 봐 다리 넣어서 빈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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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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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 선수나 구경할까요? 클래식 선수? 저기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또 이제 다 하면은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여기 호나오진이 있는 쪽 그걸 하고 싶은데 여기 마라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펠레가 있고요 마라도나 있는 쪽 해볼까요 펠레 있는 쪽 해볼까요 여기는 저기 호나오드랑 지단이랑 몇 명이 있고요 펠레 나 해볼까 제가 호나오진이랑 여기 마라도나 너무 여기 유명한 굴리트도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거의 이제 바르셀로나 느낌 2006년도에 바르셀로나 느낌 좀 있어 마라도나가 메시 대체 느낌이고 날씨 변화 어 각종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면은 볼의 움직임과 손수의 움직임 역량을 준대요 그쵸? 아까 얘기했던 거 오 날씨가 밤이 계속 걸리네 지금 라인은 장난 아닙니다 프리얼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람 도 있고요 저기 람 도 보이네요 람 머리카락 날리네 람 뭐야 저 머리카락 제 마음 혼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날리는 거야 라인은 장난 아닙니다 프리얼부터 해 사비얼론서 호나오진유 루시오 루시오 람파드 있고요 굴리트 있습니다 라울 마라도나 있고요 조프 아 키포가 조프구나 조프 조프 맞나요? 이름 조프라고 있나? 저분 이제 저 얼굴을 보니까 알았어 어디선 본 듯한 얼굴이었어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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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가자 마라도나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아이씨 아니 여기가 바르셀로나니? 참 상대가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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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입력 잘못했어요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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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도납니다 아우 씨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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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진짜 멋있게 넣었다 방금 가마차기로 때려놨네 그냥 이건 볼게요 루시오 들어갈 month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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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완벽한 여기에서 툭 아 이거는 못 막죠 아 타이밍이 뺏기는 거 봐 나는 이미 슈트를 입력하고 아 패스를 입력하고 이미 끝이 났는데 얘 자세나 그런 게 움직임이 안 따라줘 선수 능력치에 따라 다른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야 야 너희 진짜 왜 그러니 아니 볼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입력이 끝났거든요 입력이 끝났는데 이제 얘네가 스스로 반응을 못 하니까 느리니까 능력치가 안 돼서 그래서 뺏겼어 마치 영상에서 제가 이제 패스를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한 했거든요 했는데 동봉진이라고 봐도 돼요 이 선수한테 얘네 능력... 얘네가 따라줘야 돼 내가 입력을 해도 능력치에 따라서 루이스 스와레즈 야 진짜 스와레즈한테 너무... 완전 휘둘린다 아 근데 내가 이 팀을 좀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장난 아닌데 난이도가 어려운 걸 떠나 슈퍼스타인 걸 떠나서 나 원래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나 원래 이 정도까지 안 안 했는데 나 원래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그나마 람이 좀 빠르네 반응이 라울 아우 아 그냥 제낄걸 옆으로 뺄걸 그냥 패스 욕심해가지고 스루패스 주려고 지금 무리했다가 뺏겼네 사비얼론소가 완전 적극적이 좋네 자 굴리트 갑니다 굴리트 갑니다 라울 끝까지 달려야지 너 그럼 공을 못 주잖아 내가 뺏긴 나이가 아씨 아이고 아자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잘못 줬다고 나이스 호너지니 아 호너지니도 제가 이제 선수들마다 특징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좀 많이 만져보고 좀 얘네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 드립을 하거나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있어야 되는데 호너지니도 많이 안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야 어따 아 너무 직각패스 아니야 필리프 쿠티누 쯧 감각이 그래서 안 돼 안 돼 아우 다행이다 다행인 3대0이네 어떻게 먹혔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너무 먹혀가지고 아까도 먹히고 계속 먹혀가지고 아까도 먹히고 계속 먹혀가지고 아까 그 꼴이 지금 방금 여기서 썼던 꼴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매치 잡아야 돼 아우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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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렇지 호너지니 갑니다 그렇지 호너지니 아씨 그렇지 호너지니 아씨 압박이 너무 심한데 침착하게 침착하게 천천히 압박만 주는 거야 압박만 겁만 줘 나이스 컷 어 컷 안 됐어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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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했는데 왜 아우 저 바로 패스도 안 됐네 또 호너지니 갑니다 호너지니 약간 호날두 같은 느낌이네 호너지니 플리가 아우 파울이잖아 파울 아니에요? 아우 진짜 너네 너무한다 저 심판님 뭐 나..나? 아하 아 나 바르조누만 하다보니깐 나한테 지금 경고 주는 줄 알았네 아 아 야 살인테클이야 잠깐 람파드 람파드야 람파드는 중거리 슛이거든요 람파드 여기 간다 중거리 슛이 간다 중거리 슛이 중거리 아 너무 셌어 아 너무 셌어 너무 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바라던한테 갈까요 아 아 아 호너지니로 메시 드리블처럼 치면 안 돼 메시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약간의 좀 거리를 좀 두고 둬야 되고 호나이더처럼 굴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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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갑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슛 아 왜 이렇게 아깝니 아 역습 조심하되 역습 조심하되 퓨울입니다 퓨울이에요 막아야돼 막아야돼 아 내가 진짜 연습이긴 한데요 얘는 이기고 한다 내가 리그를 하든 마스터리그를 하든 내가 일단 연습에서 친성경기에서 얘네는 이기고 한다 얘는 뛰어넘겠어 컴퓨터 AI 바르셀로나 아니 저 원래 원래는요 제가 원래 얘네도 이기고 하거든요 질 때도 있었지만 당연히 근데 오늘따라 계속 지네 내가 엄청 우 strokes 아 내가 쓸 때 스와레즈 별로 안 좋았는데 AI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여기서 괜히 계속 압박해서 가자 쫓아가면은 체력만 낭비하거든요 선수들이 약간 체력관리도 해줘야 돼요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잘 차니 근데 어떻게 찬 거야 턴 하면서 바로 그냥 와 잠깐만 바르셀로는 아니다 파란색이야 호나우 진영 쭉 가 그냥 가자 라운입니다 가자 라울이예요 야 안 돼 가자 어이가 없어 너네는 진짜 제가 얘네를 이기고선 그다음에 일단 얘네부터 이기고 볼게요 우기가 생기네 이거 아 진짜 제가 얘네네부터 이기고 볼게요 우기가 생기네 이거 감사합니다.